대박, 진짜 대박, 미쳤고. 놀라셨어. 온유는 약간 뒤늦게 놀래네. 자, 가수를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다. 얼마 전 놀토에 나오셨죠? 가요계 박나래 장도현. 뭐야? 조남지대다. 조남지대? 조남지대다. 위키미키입니다. 다 틀려. 다 틀려. 뭐야? 다 틀려요. 장도현, 그리고 박나래의 키 차이. 아, 맞네. 조영유정 씨. 조남지대라고 너무 죄송하네. 조남지대라고 너무 죄송하네. 조남지대네. 조남지대네. 죄송하다, 위키미키. 위키미키와 대결을 펼친 노래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8월에 발매한 티키타카입니다. 서울 잘 어, 티키타카 있다. novels 잘 갑니다. 귀를 여시고, 위키미키의 티키타카. 다 같이 위키밀키는 틱키타카 품을 렉카 렉카 우쭈 틱키타카 그거 막 주고맞으면서 랩하고 랩하고 롯데치 롯데치 모모야 모모야 롯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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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들어갔어 진짜로 롯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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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따라 분이 왜 이렇게 느리냐 그러게 안 적어져 왜 안 움직이냐 매운 거 많이 먹어서 그래요 세 번째 줄 들었어요 세 번째 줄 빼고 다 들었어요 세 번째 줄 어려워서 들었어요 자 그렇다면 한 분 한 분 먼저 변은 내 가슴에 안재욱 씨 먼저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그렇죠 맘이 같은 내 맘 모르게 하고 좀 알 수 없는 절대로 가지 않잖아 알 수 없는 않았나 애써 없는 애써 없는 애써 없는 맘이 같으면 말해 모자라면 모자라면 애쓰나 맘이 같은 말을 해 좀 모자란 듯 어때 제 맘이 그렇지 않잖아 퓨우 왜 웃어요? 자신 없어 하는 모습이 좀 재밌었어요 아니 저 맘을 정확하게 아니까 노래 부르기 전에 저 맘을 아니까 이제 맘이 같은 말 해 좀 모자란데 어쩌나 맘이 같은 뭘 해 좀 모자란데 뭐 뭐 뭐 같지 않잖아 오 맘이 같은 뭘 해 맘이 같은 뭘 해 맘이 같은 뭘 해 모자란데 모자란데 다 들었잖아요 근데 99도 알 수 없는 뭐 99도? 뭐 뭐 99도 알 수 없는 제대로 할 수 없잖아 오 99 99 나왔지? 네 99도 알 수 없는 애 들었어요 어? 어? 오랜만에 원샷이야? 아니 노래가 처음에 나오잖아요 전주들이 나오잖아요 포러스 99 99 99 99 99 99 99 99 그거 제가 한 거를 좀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런 거예요? 제가 신나서 한 거를 99 99 그랬는데 99가 진짜 맞을 수도 있어 99 좀 모자란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99 99 99 마지막엔 제대로 끝이 안 찬나 안 찬나 맘이 같은 뭐 해 좀 많이 모자란데 안 찬나 안 찬나 안 찬나 안 찬나 제대로 끝이 안 찬나 제대로 끝이 안 찬나 제대로 끝이 안 찬나 이렇게 되면 원샷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오늘 박빙이야 자 원샷은 동영 오빠 대박이 동영 오빠 이거 안 받는데 이거 안 받는데 지금 가려고 했잖아요 아니잖아요 방금 쪽까지는 바로 오픈하자고 했잖아요 아니 왜 사람 차별을 해? 지금 가장 중요한 걸 들었는데 왜 그런 걸 안 들었는지 알아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형이 본 줄 알았죠 이 형이 본 줄 알았죠? 마비 같은 뭐 해 하다가 두 번째 지나고도 갑자기 빠르게 물꽃 닫고 싶어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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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꽃 닫고 싶어도 물꽃 닫고 싶어도 물꽃 닫고 싶어도 안 돼 도현 씨 네 바스파는 좀 급하게 빼도 되겠습니까? 아쉽지 않아요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야 자 알겠습니다 자 이제 원샷의 주인공을 아 원샷의 주인공들 후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2라운드 첫 바스 가장 많이 맞춘 분 보여주세요 주인공 민호태 공동일입니다 서로 얘기하세요 서로 화면 보면서 얘기하세요 서로 아 공동일입니다 공동일이 우와 원샷 받았어요 원샷 오빠 나 원샷이야 아 데스태은 원샷 진짜 오랜만에 가지고 오랜만이에요 오래만이에요 2년 뒤에 와라 자 잠시만요 자 잠시만요 공식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약간의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둘 중에 한 분만 원샷입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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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잔인하다 이거 야 이거 아니 그건 좀 아니지 아니 줬다 빼게 줬다 빼는 게 제일 나빠 죄송합니다 아니 엄마한테까지 다 얘기했어 진짜 어떻게 화내어야 미안해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정답 추리할 때 중요하기 때문에 아 이건 정확히 찍고 놔봐요 두 분의 영상을 일단 띄워 드립니다 아까 기뻐했던 그 분석 축하합니다. 과연. 주인공은. 어떡해, 2주 연속. 2주 연속 단독 원샷. 2주 연속 원샷. 미안해요, 민호 씨. 미안해요. 다 이게 수작업으로 하는 거라서. 진지하네요. 탱구가 2주 연속 원샷을 차지했기 때문에 신동엽, 김동엽 씨를 맹추격하고 있습니다. 두 번 맞췄네.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몇 년 동안 읽어놓은 거를 금방에. 두 번 맞췄는데 벌써 쫓기고 있다고? 맹추격, 맹추격. 비상사태입니다, 비상사태. 자, 이제 글자 수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수를 오픈. 안 길어요. 28글자면. 30글자 오늘 넘은 경우가 없습니다. 곡 정보 쭉쭉 드리겠습니다. 곡 정보입니다. 결정적인 한 방 없이 썸만 타고 있는 상황을 재치있게 표현한 곡입니다. 바로 앞에 붙는 가사입니다. We are 99. 진짜? 봐봐. 봐봐, 봐봐. 자, 탱구의 마수관 오픈. 가운데에 내 것 좀 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으면. 99. 99. 99. 물꽃도 뜯고 대신 99가 비슷하니까. 숫자가 있나요? 숫자. 있습니다. 있습니다. 영어. 프로는 아니네. 영어 없습니다. 누나 마지막 줄 절대로 아니죠? 99도 알 수 없는. 절대로 같지 않아. 난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99도 알 수 없는. 99도 알 수 없는. 99도 알 수 없는. 절대로 같지 않아. 알 수 없는 있었어. 알 수 없는 있었어. 어, 하네, 하네. 왜, 왜, 왜. 뭐야. 집중해달래. 하네, 왜, 왜, 왜. 왜, 왜. 난 이게 너무 싫어. 왜, 왜, 왜. 난 이게 너무 싫어. 진짜 왔어. 대박. 뭔데? 어, 이거 어떻게 자랑하지? 아, 진짜야 뭐야. 어, 진짜 왔네. 스판을 지금 띄워줘? 아니요. 아, 띄워주세요, 띄워주세요. 제가 아까 처음에 적은 게 이건데. 제 마음이 그렇지 않잖아. 이게 왜 이렇게 적었냐면 제가 끌지 않자나로 들었거든요. 근데 끌지가 말이 안 되니까 그렇지로 바꿨단 말이에요. 아, 들리는 대로 안 쓰고. 근데 가라점이 끊을 때 100도가 돼야 끊잖아요. 아, 끌지 않잖아. 아, 끌지 않잖아. 99. 그렇지. 끌지 않는다고? 이거 이뻐야? 맞어. 이거 맞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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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게 2차원이고 이게 3차원 아니야? 이게 2차원이고 이게 3차원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가라점이 끊을 때 100도가 돼야 끊잖아요. 가라점이 끊을 때 100도가 돼야 끊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끊은 게 아니라 끌다, 끌다. 끌다, 끌다. 어? 끌어, 끌어. 1도가 부족한 거지. 그러면 가운데 줄이 99여도 안 돼. 그러니까 99도로는 부족해 뭐. 절대로 끌지 않잖아. 근데 절대로 말고 제대로 아니에요? 저 제대로 들었는데. 제대로? 제대로 끌지 않잖아. 나도 제멋대로라고 했어. 제대로. 제대로 끌지 않잖아. 한 해가 쏘아올린 이 한마디에 지금 부대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 봅시다. 그래, 그래. 아, 들어요? 아, 쏘아, 여기서? 동청이도 있고. 왜? 저도 하나 안 온 것 같아요.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뭐야?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힙송 깔렸어요, 힙송. 힙송이요? 네. 이게... 공방 모니터 안 하네. 자, 물고 또 뜯고 싶어도를 계속 말해봤거든요. 물고 또 뜯고 싶어도 안 돼. 물고 또 뜯고 싶어도 안 돼. 별론가 본데? 잠시만요. 여기, 너,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어? 저도 하나 온 것 같은데.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뭐야? 일어나, 일어나. 99도 앞에 혹시 물도, 물도, 물도 99도로는 안 돼. 오오! 물도 99도! 아까 본인이 있었던 건 묻고. 물고 또 뜯고 싶어도 안 돼. 물고 또 뜯고 싶어도 안 돼. 오오오. 오오오오오 aquilo. 오오오aa오 riots his people 대박 수 있어 그냥 우리! 어떻게 mindfulnessana!! 어떻게 알수 없는대 그러고. 알수 없는이 어디에assun. 알수 없는이었는데? 알수 없는 건 없는 같은데? 근데 들었는데. 알수 없는 들으신 분이 이거. yani 나도 들었어. 아 그럼 맞는데. 알수 없는 건가 있는데? 그러니까 일체 안 block Country Ana도 확실한 거 아니야. 일단은 그럼 상 inim이다. 너 너무 매정하게 얘기 좀 하지 마. 너무 차가워. 딱 말이 맞춰서. 헛된 희망이 제일 잔인한 거야. 일단은 그거를 정하자고. 우리가 다시 듣기 찬스가 하나 있는데 또 이걸 시켜서 계속 뭔가 든든하게 적금 드는 거 적금 할 건지. 그것도 아프지 않은데 솔직히. 아끼고 또 넘기고 싶어요. 이거 지금 조금만 하면 막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만 하면. 제가 비어있는 글자 수는 세 글자밖에 없어. 다음 주 게스트 누군가요? 선미 씨와 청하 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미 씨 청하 씨가 샤이니의 이름으로 선물처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조금 아껴 볼까요? 어어 잠깐만요. 아니 저희는 2월 할 생각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대신 요청사항 얘기해도 되나요? 요청사항이 있어요? 예예예. 저희 신곡 나오니까 돈콜미 이 세 글자만 얘기해달라. 돈콜미 할 때 약간 이거 춤 들어가도 돼요? 돈콜미 이 뭐 이렇게. 이거 진짜. 실제 너무 재밌어. 와 진짜 돈콜미. 아시와 벌써 돈콜미. 자 풍청이. 뭘 물어보겠습니까? 이거 다 맞는지 물어봐. 오, 탱구. 신부사입니다. 시원하게 제대로 긁지 않잖아 물어봐요. 그것보다 탱구 씨가 더 시원했던 것 같은데. 으응. 아 그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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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일단은 거기다 갖다 붙이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약간 미지근해 미지근하게 시원하게 갑니까? 따뜻하게 갑니까? 시원하게 하시죠 다! 가자 그럼 알 수 없음 네 나오면 이거 다 맞으면 알 수 없음 아 이거 근데 맞을 것 같아 아! 잠깐만 근데 이거 나 너무 맞는 것 같아 뭘 해야 뭐 해야 알 수 없는 게 아니라 물도 99도에서는 제대로 끊지 않잖아 아니야? 알 수 없는 알 수 없는 알 수 없는 아니 봐봐 물도 99도에서는 제대로 끊지 않잖아 그러면 알 수 없는 데뷔수가 있어 그러네 어? 에스없는? 야 에스없는? 우린 맞춘다고? 맞춘다고? 호정이 이렇게 바뀐다고요? 2! 어! 에스없는 데뷔수가 있어 아니 왜? 에스없는 데뷔수가 있어 계속 우리가 못해 어이 뭐야 엑땅 고정이가 2개가 쓱 들어가더라고요 여기서 오케이 아니 보게 뭐야 에스없는 데뷔수가 있어 그러네 에스없는 데뷔수가 있어 그러네 어? 에스없는 어? 에스없는? 야 이 에스없는? 우리 맞춘다고? 뭐야 에스없는 에스없는 표정이 표정이 고장 났어요 고장 났어 에스없는 어? 아니 두 명 표정이 너무 웃겨 표정이 왜 그래 그럼 이거 질문을 바꿔야 되나요? 이거를 붕총이 한번 그냥 물어볼까요? 아니면 되게 놀려먹을래? 안찬까지 정답인가요? 아니 에서는을 빼고 맞는지 한번 물어볼까요?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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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도 불가 없긴 하겠다 에서는 진짜 대박이다 에서는 진짜 자 주문을 걸어주세요 청아! 청아! 붕청아! 지금 바스판에 있는 바스에서 에서는 빼고 다 맞나요? 어허허 질문이 아주 까만 나는 널 정해 바싹 말라 바싹바싹 말라 아니 왜냐면 계속 이걸 찢어가지고 돼 입술이 찢어졌어 입을 찢어졌어 입을 찢어졌어 발랐더니 부드러워진 거야 부드럽게 부드러워졌잖아 되게 부드러워졌잖아 입술이 붕돼있으면 뻑뻑하지 마 이야 이걸로 이걸로 하네 어휴 이걸로 길게 간다 어휴 맞아 맞아 느낌 왔어 나는 아파도 못 네! 아하! 네! 아하! 대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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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잡았어 다 잡았어 다 잡았어 다 잡았어 잘한다 와아 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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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물도 아 끌지부터 시작했지 끌지부터 시작한 거야 끌지부터 그러니까 지금 다 자기 역할을 한 거야 가볼까요? 아 이거 됐다 가야 돼 정답 쪽으로 쓰러 이게 뭐야 웬일이야 알 수 없는 것도 잘 들었다 알 수 없는 근데 알 수 없는 있었으니까 유추가 됐었던 거 같아 글씨만 보면 연세가 한 83쪽 아하 물도 99도 자 갑니다 준비 됐나요? 준비 됐습니다 자 좋습니다 불러주세요 마미같은 뭘 해 좀 모자란데 물도 99도 애써는 제대로 끝이 않잖아 오! 딱이야 딱이야 아니 노래가 들렸어 지금 멜로디까지 정확히 멜로디 어떻게 결과 보여주세요 자 결과는 대박이다 틀리기도 힘들다, 틀리기도 힘들어. 오! 이상하다! 틀리면 진짜 이상하다! 대박이다, 대박이야. 맞아, 이거 맞아. 아니야, 아니야. 아, 아니야. 설마! 맞지, 맞지. 왜 이래, 정말? 왜 이래? 뭔데? 에선은 밖에 없어. 결과는! 왜? 왜 안 틀어줘? 왜 이래? 왜 이래? 아! 왜 이래? 대박! 대박! 원샷, 원퀴! 대박! 한방에 맞힙니다, 대단합니다. 능력자들. 아, 능력자들. 그냥 고맙다, 진짜. 대박이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형의 표정이 이뻐. 다 했죠. 참, 그냥 다 늘려졌어.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이고요, 여러분. 통비지표 정보를 모셔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셔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셔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표정. 너무 좋은 표정. 한님 미안해요. 한님 미안해요. 대박이다. 대박. 고기 진짜 맛있다. 맛있어. 너무 많아. 뭐, 고양어? 이렇게 빼면 뭐나봐. 태연 씨는 거의 여의도 점심시간이네요. 오늘 부장님한테 많이 깨졌나 봐. 아이고, 우리 대리님. 김대리님 많이 깨시네. 빨리 회사 들어가야 되나 봐요. 진짜 없죠. 뼈다귀 해장국을 제일 좋아하는 연예인인 박진영 씨가 진짜 뼈다귀 해장국을 좋아하는데, 박진영 씨 성대모사를 오윤 씨가 하신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된 소식입니까? 신기하다. 무슨 소리 하시나. 한 번 들어볼 수 있습니까? 박진영 씨입니다, 박진영 씨. 두 유 리멤버 베이베. 웬 리디스코, 웬 리디스코. 다시 한 번 눈 감고 한 번 들어볼게. 두 유 리멤버 베이베. 진짜 비슷해. 베이비가 정확한데요? 있어, 있어. 진짜 개발했습니다. 저기 민호 씨는 콩비지 좋아해요? 콩비지가 들어갔거든요, 콩비지가. 콩비지 별로 안 좋아해요. 오, 맞다. 근데, 근데 이정재 씨가 콩비지를 진짜 좋아해요. 혹시 이정재 씨 성대모사를 좀 할 수 있나요, 민호 씨? 오립 좀 해보겠습니다. 오립 좀. 지금 뭐 박진영 씨를 성공한 온유 씨는 굉장히 지금 편하게 해요. 그냥 끌수록 더 어려운데, 이거. 1941년 일본에서 학교 한 번. 그래서 내가 딴 걸, 제가 딴 걸 주고 있는데. 내가 딴 걸. 야. 우와. 좋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다른 개인기 할래. 안 되겠어. 자존심 상해. 나도 있다고. 오오. 다른 개인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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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